자, 만든다 자, 만들었습니다 자, 2층 올라가서 아쿠아리움 만든다 자, 3층이 이제 문제지 자, 2층까지 지어졌습니다 3층이 문제 문제, 3층이 자, 3층이 지어지느냐 어, 지어져, 지어지는데 물이 빠져야 되는데 3층 지어졌어, 3층 지어진다 그럼 안에 들어갔을 때 3층과 2층 경계가 자, 여기서 여기가 해치지 해치니까 여기서 해치를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보자 자, 들어왔어 어, 되네, 되네 올라가네 올라가, 올라가 물버그가 있긴 하지만 예, 여기서 못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건 된 거야 그러면 위에 하고 이어서 이제 4층이 문제야, 4층이 4층이 저 3층이랑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이제 당나귀 결정된다 자, 다 가져와 해보자 여기서부터 자, 작업용 타일을 뭐해, 왜이래 어, 버거 올렸다 아닌가?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아, 여기가 중요한데 이구, 좋아 자,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다 자, 여기서 빌더로 자, 4층 좋아 자, 이제 그럼, 그럼, 그럼 유 경험자지 잠깐 천천히 천천히 뒤로 밀리빌다 어... 어! 이런 재개 안 돼 못 올라가는데 자, 만들었고 포밍으로 없애 좋아 좋아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간다 후우 이게 잘 이렇게 잘 올라가야 되거든 이게 잘 올라가야 되거든 휴응 자, 저장하자 혹시 모르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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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저 한칸 더 올린다 어 애매한데 어 애매한데 아 이게 지금 어 됐다 아 이게 뭐 렉이 걸려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뒤로 뒤로 까서 올라갈거야 안 됐지 이러면 더 힘들거든 л manifestation 호우 한 땀 한 땀 지금 강.. 지금 강도 괜찮나 모르겠네 어 한 칸 내려왔는데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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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또 뒤로 가서 오오오 오오! 와 тип 도대체 정신 차례. rebellious tta 텍 pertaining 아 여기 rete 여기 여기 좌절하나요? 아... 그냥 위기에요... 이걸 조금씩 해체면서 가야지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거야 저기 중간에 공중에 이렇게 남으면 좀 안 이쁘거든 나중에... 으아앗! 음... 좋아 이쁘게 제거했지 아...좀... 어...좋아 하... 자 티타늄 자 이게...이제 물이 찼느냐 안 찼느냐 자 물 안 찼습니다 물 안 찼고요 자 좋습니다 자...좋고...위에다가 그걸...어...설치해서 아...이제 좀 이게 되는구만 하... 아... 아...이제 좀 된다 근데 사다리 설치를 안된다면 어 된다! 좋았어! 사다리가 또 설치가 되는데 티타늄 티타늄 구해오겠습니다 어...이제 설치돼 이제 설치돼 어엠 어깨 하... 어워 지하 좀...뭔가 되는구만 뭔가 돼 어어 더 Construction 저건 텍스쳐 오르니까 상관 안해도 돼 슈퍼 메가톤급 초 울트라 아쿠아니움 밤에는 또 소경 잘 보여서 우리 아까 그 고철지역 있었잖아? 거기로 가자 그리고 가판이 있어야 되지 여기 여기 여기가 아까 고철 엄청 많던데? 내가 본 고철은 엄청 많았는데 어디같이 다? 여기가 아니었나? 아닌데 여기 맞는데 여기 있네 자 안에 아쿠아리움까지 만들 거 생각해서 석영도 눈에 보이면 죽고 가고 고철도 티타늄도 주워가고 다 지었는데 갑자기 구조대가 와서 어 그런 건 없다 얼리오세스 게임이라서 그런 거 없어 집에서 밥도 좀 먹어야 돼 고철이 아까 많았는데 조금 더 가야되나 보다 시글라이더 가지고 오면 또 느리고 얘 가지고 오면 맨날 타고 내려야되고 코로나19 터뜨로 비가 보인다 이리오세스 게임 알루미어라 이 핸드淇 저기…갔네 여기 이 지역 약간 구철 많다는 지역 아니 왜 또 밤에는 안 보이지? 그렇게 고출이 많았던 곳인데 서경만 보이네 자 금방 아침이 되었고 티타늄 티타늄은 어디서 어 저기 있다 어 이거 몇 번 알이야 아 생명체 1 생명체 1알은 저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생명체 1알을 두 개를 두고 가면 되지? 그래? 두 마리 풀어놓으면 되지 생명체 1이 가오린가? 혹시 생명체 1 아는 사람 있네 아 생명체 1이 방구쟁이야? 아 방구쟁은 싫은데? 어 방구쟁은 싫거든 아 그럼 생명체 1을 버려야겠다 아 방구쟁은 난 안할래 방구쟁이 저 싫습니다 진짜 아 인벤이 없어요 트렁크에 놓고 가야겠다 야 이거 보강 좀 해야되지 않겠냐? 아 좀 겁이 나는데 아 야 보강제 좀 가지고 올게 니트윙 몇 개만 들고 올게 진짜 아 불안해 불안해가지고 미리 보강하고 진짜 아 또 물 찰까봐 보강 충분하다고? 보강 그만해도 된다고? 아 그래도 저거 믿고 했다가 난 너네들을 믿는다 너네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난 너네들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넌 날 속이지 않았을 거라 나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 오오 아 이게 뭐야 아 아 왜 그랬어 아 어떻게 올라가 저기를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한 번 떨어지면 진짜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자 신중하게 공방님 신중하게 알았어 또 튀어나간다 또 자 자 두 번씩 할 수 있네 어 더 올라가야 돼 좁으니까 좋아 더 올라간다 좋아 욕심 잘냈어 좋아 욕심 잘냈어 나 선으로 내가 한번 방송 끄고 한번 만들어봤다 진짜 존나 어려워 진짜 존나 어려워 진짜 어 어 많이 안 떨어졌어 많이 안 떨어졌다고 많이 안 떨어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좋아 좋아 바람소리 바람소리 바람소리봐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해보자 좋아 좋아 저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저장 혹시 물새면 큰일 나니까 망한다 진짜 자 아 이거 다시 또 어떻게 올라와 아이 젠장 이거 다시 어떻게 올라오지 존나 높은데 자 일단 해치한다 어 어우 이게 많이 높구만 헴 어 이걸 테라포머로 해체를 하면서 가야돼 와 높기는 진짜 높다 어마어마한데 이제 보강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치 왠지 너네 불안하지 않아 보강하고 한 번만 더 쌓아서 어 제일 위에다가 해치를 만들어서 제일 위에다 해치를 만들어서 번지 점프 하하하하하하 어때 제일 위에다만 해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바로 번지하는 거야 자 자 음 좋군 아직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예 이제 보 이제 안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일단 보고 오 안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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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보강하면 될 것 같애 잠깐 만약에 유리를 하나 만든다면 창문을 하나 만든다면 창문을 하나 만든다면 이렇게 되겠지 아 창문 만들고 싶은데 3층을 보강하고 보강 충분하다고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 정도만 하면 보강이 되는 거야 니가 어떻게 알아 아 그리고 위쪽부터는 다 창문 달 겁니다 아 그럼 엄청난 양의 석영을 가져와야 된다 뭐야 피탄염이 이렇게 많은 거야 욕심이 크시다고? 간만에 널 이용할 때가 왔다 자 여기를 전부 다 다 티타늄으로 가져온다 티타늄과 석영 아 이거 3D 프린터 우리가 설치 안 했구나 여기 안에다가 아 그러네 3D 프린터를 설치할 때가 됐어 유리 몇 개 있나 유리가 없어 유리가 없어 이거를 가지고 라코 하나로 갖고 올 수 있나 아 라코 더만되고 싶은데 유리가 없네 에스녹스야 고맙다 아, 그러네 4층 수족관이 연결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네 예, 저희가 지금 있고 있었는데 4층 수족관이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 꺼내기 귀찮으니까 4층 수족관이 돼야 된다 아, 여기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 자, 이제 4층 수족관 여기 4층 연결했으니까 여기다 올라와서 여기서 바로 여기로 올라가고 어... 자, 바로 여기로 올라가고 사다리 설치되는지 보고 사다리 지난번에는 설치 안했지 어, 4층 연결 안에서 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이어야 된단 말이지 이 수족관을 이으면 자, 4층 설치했다 티타늄 두 개 유리 하나 내니까 못 만드네 자, 1층으로 다시 나가는 거야 어이구 어디야 어디야 뭐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자, 1층으로 들어가서 어, 4층 연결됐습니다 네, 4층 연결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 없고요 각 층마다 해치를 만들면 어, 사다리 타고 내려올 필요 없이 그 해치해서 바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해치로 나가면 되니까 해치를 많이 만들면 돼 네, 4층 이제 됐습니다 보강만 이제 보강이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더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 몰라서 그럼 유리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거네 그럼 유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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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돼 열려라 가자 수많은 석영을 다 들고 온다 알았나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설치해 라커를 일단 최 1순위 석영 2순위 석영 3순위 석영 석영을 싹쓸이 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석영을 유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발 어디가 석영이 많이 나느냐 내가 알기로는 그 티타늄은 요 근처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석영이 많이 나오는 그 모래쪽이 NW였나? 아니아니아니 잠깐만 SW였을거야 SW 해 뜰 때까지 좀 기다려 SW쪽 모래에 석영이 막 어, 맵을 보자 우린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 아 나 지도를 잘못 뽑았네 이게 여기 어디 뭐가 있는지를 갖다 안 뽑고 그냥 하 우리가 있는 지역이 여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려는 지역은 이쪽이다 이쪽 아 이쪽 맞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그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 막 석영이 막 아아 이렇게 있지 않을까 있겠지 가보자 지도가 소용없다 아 여기 뭐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그걸 갖다 뽑아왔어야 되는데 네 SW쪽에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 석영이 엄청 많았었어 여기가 맞을거야 좀 떠서 가자 잠깐 고개가 왜 안들어가니 한영킥 어? 한영킥 잠깐만 버그에 걸렸니 자 이제 잠깐 실내등을 좀 꺼야 됩니다 네 실내등 끄고 실외등 키고 실외등 키고 실외등 켰습니다 자 출발 아 이거 뭐 밤 아니야 이거 겨우 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와우 어떻게 여기 지역을 지나면 모래 지역이 있을거야 조난우루이지 내가 이러니깐 안갖고 가려고 한다니까 야 잠깐만 실외등은 꺼봐 아니 더 잘보이네 이생 키니까 다 안보여요 아주 흐흐흐 석영 지대인지 잘 보고 우린 고철은 필요 없어 석영이다 석영을 구해와야 된다 잠깐 저 석영인가 아니구나 아 여기 다 알루미나 뭐 이런거 소금같은거 있네 석영